박상철 저도 저 노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 때가 아마 제가 중학교 때쯤 되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지? 그런데 뭐 박상철이 요즘에 무조건만 못했지. 무조건 좌우가, 그렇지? 빵빵, 빵빵. 빵빵 찍었을래, 이제. 너무 이랬고.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멀리서 기적이 우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금아여 이별은 취. 강한 Tracy